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9일 화요일 오늘 야간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캔들 분석과 그 실전 적용에 대해서 오늘 강의 한번 해 볼 거에요. 그거 하기 전에 오늘 마감시황 한번 해 봐야 되겠죠. 자 전일 그리고 전전일 상당히 큰 폭으로 우리나라 시장 흔들렸는데요. 오늘 강하게 기관외국인이 매수세 유입되면서 코스피가 3% 인근까지도 강하게 상승하다가 2.61%로 마무리 됐구요. 코스닥도 1.38% 상승 마감됐습니다. 아침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전일의 은봉을 오늘은 배울 캔들인데요. 은봉을 다 말아올리는 시도가 나온 베리굿이고 그때 기관외국인이 쌍거리가 들어오면 베리굿이다 그랬죠. 자 선물만 약간 매도가 나왔다. 이거 장 막판에 확 나왔네. 그거말고는 매우 양호한 상황으로 오늘 간겁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여러분들 걱정이 한시름 덜어지는 그런 하루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종목들 오늘 여전히 자동차, 전기전자, 2차전지 강세 보이는데요. 자 닥터케인은 어저께 현대차를 매수했는데요. 오늘 8.5% 상승 이후에 이거 시간에 다닐까 7.27% 야 하루만에 지금 15.7%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매수해서 이틀만에 33% 먹고 난 이후에 던지니까 쫙 빠져. 쫙 빠진거 다 피해내고 매수하니까 올라가. 베리굿 퍼펙트. 그죠? 이렇게 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확인을 시켜드려야 또 믿음이 갈 테니까요. 팀케이 수익 공개 가시면 그죠? 팀케이 수익 공개 가시면 현대차 33% 이틀만에 수익. 그죠? 여기 나와 있죠. 33% 천천히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고요. 닥터케이가 여러분들께 공지했습니다. 필살기, 필살기 책자 가지고 여러분들께 강의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덕잡어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링크 방송에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이메일로 전송해드리는 이 책자 필살기 가지고 같이 공부 한번 해보시면 반드시 도움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캔들에 대해서 설명해 볼 텐데요. 캔들은 이렇게 빨갛게 시초가가 저가고 종가가 고가로 끝난 이것은 양봉이라고 그럽니다. 일단 현대차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크게 하면 잘 보이시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시초가가 고가고 종가가 저가로 끝난 것은 은봉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빨간봉 양봉 파란봉 은봉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숨은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양봉이란 것은요. 매수세가 이겼다. 이겁니다. 처음 가격이 저가고 높은 가격으로 끝났으니까 양호하다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은봉은요. 그렇습니다. 처음 가격보다 빠진 것이니까 매도세가 이겼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혹자는 은봉에서 매수해라 하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이겼다? 매도세가 이겼다. 이겁니다. 매도세가 이겼으면 빠지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자 여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은봉이 왜? 은봉 은봉 이후에 양봉 나운드 됐으나 은봉 은봉 이후에 은봉 은봉 이후에 은봉 그럼 양봉 이후에는요. 양봉 이후에 양봉 이후에 여기 여기 확실하네요. 양봉 이후에 양봉 양봉 이후에 양봉 양봉 이후에 양봉 그럼 매수를 어디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적어보세요. 양봉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은봉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20일과 인접한 20일과 인접한 상승 초입 20일과 인접한 복습하는 거죠. 그리고 정거점 돌파하는 이런 양봉에서 매수해야 되는 겁니다. 은봉에서 매수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크기는 이거 하나만 딱 생각하면 돼요. 큰 것은요. 양봉만 크면 좋아요. 양봉만 그죠? 딴 것은 크면 좋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조정받을 때라든지 은봉으로 밀릴 때라든지 이럴 때는 크면 좋지 않습니다. 봉 크기가 양봉 올라갈 때는 8.5351%로 강하게 올라가는 이 양봉이 좋겠습니까? 여기 여기 질금 보이지도 않는 여기 여기 하하 그래도 2%네 이게 좋겠습니까? 당연이죠. 당연 당연합니다. 이러한 양봉 시현할 때만 크게 양봉이 시현되면 좋지 그 말은 상승을 크게 했단 말이죠. 은봉이 크다는 것은요. 하락이 크다는 겁니다. 하락이 크면 좋은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기억해 주세요. 양봉일 때만 크게 봉 크기가 크게 넣으면 좋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앞전 상황에 닥터케이가 끝내주게 이틀 만에 33% 먹었던 이런 상황처럼 윗꼬리를 다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여기 구간에 보면 아래 꼬리를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황처럼 아래 윗꼬리를 다 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시초과 정가가 거의 큰 폭의 변동이 없고 아래 윗꼬리 단 이런 도찌 스타일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 도찌에는 망치형이라서 이렇게 거꾸로입니다. 시초과가 종가가 비슷하고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스타일도 있고 그 반대에 여기 위에 몸통이 없다 치면 시초과 저가가 이렇게 거의 붙었고 아래 꼬리를 이렇게 다는 경우 이 정도의 상황 말고는요. 점상한가 점하한가 말고는 거의 대부분의 캔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슬기님 어서오시고요. 닥특해 일 걱정해 주셨던데 고맙습니다. 전 댓글 하나 다 기억해요. 자 우리 팀원들 어서오시고 아 열 나고 열은 되게 심하게 안 나는데 눈이 너무 아프고 그죠? 머리가 좀 찌근찌근 아파요. 자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건 사실이거든요. 이틀 연속으로 큰 폭으로 빠지니까 꿈에서도 주식 생각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잠자면서도 주식 생각해요. 벌떡 일어나고 그럽니다. 새벽에 악무 아니고 일어나서 막 컴퓨터 작업하고 그럽니다. 생각난 거를 메모를 해놓으면 되는데 그냥 바로 실천에 옮깁니다.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윗꼬리 아래 꼬리는 뭐다? 지지와 장을 나타낸다. 그거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 구간을 보시면 돼요. 여기 구간에 보면 아래 꼬리도 있고 윗꼬리도 있죠? 이거 지지와 장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 이야기는 보편적인 책에는 잘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꼬리는 그죠? 아래 꼬리, 윗꼬리 그냥 좁힛하게 있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요. 여기는 아래 꼬리는 지지 아래 꼬리는 지지 윗꼬리는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꾸 올라가니까 튕겨내려고 자꾸 올라가니까 튕겨내려고 자꾸 올라가니까 튕겨내려고 내려가도 지지하고 내려와도 지지하고 내려와도 지지하는 아래 꼬리와 윗꼬리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아래 윗꼬리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도치의 모양 여기 있죠? 여기는 제가 들고 싶은 얘하고는 좀 달라요. 이 도치는 방향의 전환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래 윗꼬리를 비슷하게 달았다는 건 뭡니까? 매수매도의 공방이 아주 치열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상승을 하다가도 밀릴 수 있고요. 하락하다가도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전으로 한번 돌아가보죠. 적당한 얘가 있는지 자 그 도치가요 이러한 바닷건에서 나오면 바닷건에서 나오면 여기가 비교적 얘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자 강하게 올라갔다가 밀렸는데 아래 윗꼬리가 딱 달리면요. 변곡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밑으로도 처질 수도 있고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의 상황에서는 위로 터진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변곡 구간이다. 그랬습니다. 아래 윗꼬리는 방향의 전환을 나타낼 수 있는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라갔다가 조정받았으니 조정을 마치 올라갈 수도 있는데 더 처질 수도 있는 그런 변곡 구간에서 일단 올라간 상황이고요. 다시 봅니다. 일단 변곡 구간에서 빠진 경우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적 얘기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하락하다가 반등을 잡고 했어요. 그리고 아래 윗꼬리 달았습니다. 아래 윗꼬리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이번엔 좀 빠졌어요. 그죠? 여기도 도치 모양보다는 아래 윗꼬리가 그래도 좀 길게 달렸습니다만 강하게 상승 이후에 잡고 크게 빠졌는데 아래 윗꼬리 딱 달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 추가로 하락하지 않고 반등하죠. 그죠? 그래서 아래 윗꼬리가 적당한 크기로 동일한 비율 정도로 달리면 전환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기본은 여러분들이 배웠고 컴비네이션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여기 부위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여기 구간에서 박수건 상단 크게 보면 여기 박수건이었거든요. 현대차는 그죠? 대체적으로 여기 그죠? 좀 더 여기도 이제 박수건도 나눌 수 있는데 크게 여기를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를 돌파를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장대양봉이죠. 양봉이 크게 했으면 좋다 했습니까? 안 좋다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10% 인근 가면서 강하게 돌파하거든요. 여기 매수포인트입니다. 자 그 이유를 그 이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워버립니다. 일단 포인트는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보기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대양봉을 세우면요. 그 다음 상황이 이렇게 되면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도 장대양봉이잖아요. 7%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거의 다 그냥 반납해버렸죠. 여기 상황에서 거의 다 반납해버렸습니다. 그럼 좋지 않아요. 어떻게 돼야 된다? 여기 상황은 달라요. 보실래요? 뿅 뿅 뿅 자 어떻게 됐다? 이 전날 닥터킥 여기 싹 딱 그러거든요. 이유를 말씀드릴게. 그죠? 이유를 여기 앞전 상황에는 여기 상승폭이 거의 다 다 말아내려요. 90% 가까이 80-90% 적어도 여기 폭의 절반 정도는 사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것이 숨은 음면 실전 적용 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 그냥 봉 하나를 본다 해도 여기 폭의 절반 정도는 훼손하면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2분의 1 그런데 여기 절반보다는 좀 적게 조정받은 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5일도 딱 지지하죠? 아래위꼴이 달았죠? 강하게 올라온 위에 적당히 3일 정도 숨 고르죠? 그러면 조정의 폭도 적당하고 적당하니 올라온 시간 대비해서 3일 정도 적당하니 조정받았고 나머지 이때 상황에서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위아라든지 막 날라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못 살 이유 없다. 시앗하니까 그 다음날 날라가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는 이 캔들의 분석이 들어가 있었다. 적어도 절반 정도는 훼손하지 말아야 되는 그래야만 강한 추가 상승이 가능한 상황에서 그것이 만족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조정을 마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닥터케이보고 어떻게 할래 하면 아 매수가 조금은 그렇다. 왜? 강하게 올라온 거 다 반납했다. 여기 상황에서 계속 지지부진하잖아요. 그죠? 이거 지나간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별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승폭에 거의 다 반납한 상황에 주가는 이렇고 절반도 훼손하지 않은 주가는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한다? 어떻게 이루어진다? 날라가 버립니다. 날라가 버립니다. 매수 매도 포인트에서 배웠다시피 첫 번째는 패스합니다. 왜? 20% 가다가 10%로 밀렸거든요. 그죠? 그런데 왜 안 던졌을까요? 닥터케이브 보통 던지거든요. 안 던집니다. 이제 시작하고 자동차가 지금 그냥 일반적인 상승이 아니고 아주 큰 모멘텀이 발생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지켜본다. 딱 치고 가서 고점에서 딱 던져버립니다. 33% 수익 나는 게 여기 구간입니다. 던지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자가 가지고 방송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시나리오를 작성해라고 2강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개장 전에 미리 관심종목군을 설정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해라고 그랬습니다. 저의 시나리오는요. 매도위에 조정받고 나면 이러한 주도주를 다시 담는다 그랬습니다. 조정 빵 빵 빵 빵 빵 이날 매수합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됐다? 날라가 버립니다. 오늘 8.5% 왜? 주도주고 날짜와 가격 조정도 적당하니 조정받았고 큰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여기까지 밀리는 상황에서 그 다음날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본 거거든요. 21 지지권이고 그래서 주도주 권역인 그죠? 현대차 네이버는 주도주 권역이라기엔 조금 한 단계 밑이라 생각합니다만 네이버도 올라갔고요.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도 샀습니다. 이거 현대차가 대박이죠. 이틀만에 15% 넘게 지금 16% 가까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까 장초반에 말씀드렸죠? 장초반이 아니라 방송 초반에 지금 시간에서 7% 이상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하면 끝도 없이 물고물고 이어지는데요. 간단하게 이것까지만 일단 피보나치 다음에 강의하겠는데요. 자 강한 상승 중에 조정도 적당히 받았어요. 피보나치는 무슨 툴이다? 그렇습니다.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보는 툴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적용해보도록 하죠. 여기 정도부터 강하게 올라갔으니까 여기 정도부터 여기 포까지 618인급까지는 좀 밀렸어요. 50% 조금 밑에 그렇죠? 그러나 618 여기 그렇죠? 50%에서 618 안에만 머물러도 반등 가능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가격 조정도 적당히 받았어요. 그 다음에 20일 여기서 매수해 들어갈 때 만약에 쳐지면 20일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하는 20일에서 주감해서만 별 무리 없기 때문에 일단 매수 그렇죠? 이번에는 하락하는 폭에 어느 정도 지금 반등하는지 보면 돼요. 하루 만에 반등을 째 보겠습니다. 반등은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좋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폭에 지금 하루 만에 여기 기준으로 50% 절반 가까이 상승폭에 절반 가까이 지금 반등을 해낸 겁니다. 내일 여기 위로 붕 떠서 시작하면 베리 굿인거죠. 그러면 추가로 내일 현대차의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쉽게 던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시장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도 높고요. 시장 판단도 내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양봉이 크면 좋다 했죠. 양봉이 커요. 전일의 은봉도 마라 올렸습니다. 이거는 역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역으로 하락폭의 절반 이하로 반등하면 좋지 않은 거죠. 그런데 강하게 마라올리고 전일의 하락폭 다 마라올리는 양봉이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추가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있는거죠. 그런데 이 개인투자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놀란가슴 그죠? 뭐 보고 놀란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 한 이틀 대통당하니까 반대매매도 상당히 나았고요. 쪼라가 다 던집니다. 기관에 사들어올 때 같이 사들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죠? 내일 추가 상승이 더 용이한 상황이다. 자 지금 저번 시간에 이평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평선이 20일인건 아닙니까? 붙었으니까 오늘 양봉 썼으니까 추가 상승 가능. 자 고스닥은 어떻습니까? 20일을 훼손하고 내려왔는데 그나마 전일에 하락폭 상당히 많이 많이 했습니다만 위에 아직까지 5일과 20일에 저항선이 있죠? 그렇다면 내일 여기를 강하게 뚫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캔들을 하나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두세개 같이 연속에서 또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정도 상황을 보면 자 양봉 다음에 양봉 나온다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봉 다음에 양봉 나오고 그 다음에 그죠? 하락할 때 여기 상승한 개수만큼 정도에 어느정도 비율로 하락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 돛지 부터 대략 개선하면 1,2,3,4,5,6,6,6,7,7,7일 올랐죠. 그죠? 1,2,3,4,5,6,6,7,7,7일 조정받고 이거 그냥 제가 랜덤으로 꺼낸 거거든요. 그로 반등합니다. 여기 인근에 매수 가능한 거예요. 그죠? 캔들의 개수와 그죠? 이거 동기간 법칙이거든요. 그 기간 정도에 조정을 받은 캔들의 개수가 나오면 그 다음에 딱 매치가 되죠. 어느정도 여기 인근이죠? 아마 여기에서 매수해라고 했던 기억도 얼핏 나는 것 같습니다. 패스합니다. 정확하지 않으니까 강하게 상승했고 조정 적당히 받았고 21인근이고 날짜도 매치됐어. 그 다음날 아래골이 달다가 당기면 여기 사들어갈 수 있는 매수 포인트 인겁니다. 이렇게 봉의 개수도 기간 조정의 상황에서 어느정도 기간 조정을 받았는지 이 캔들의 개수를 가지고도 또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승할 때 양봉 이후에 양봉이 계속 나오면 고우를 계속 외칠 필요가 있는 거죠. 조정받는 은봉 이후에 장대 양봉이 난다든지 아래 꼬리를 다는 양봉이 나는 시도를 보고 매수를 해야지 그냥 은봉 떨어지는데 아직까지 조정폭 상당히 남아있고 강하게 올라왔고 기간조정 더 받아야 되고 가격조정 받아야 되는데 덜라덩 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유튜브 팬 가입 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캔들의 실전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요 탁트케이가 비교적 다른 오조지표 같은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비교적 확률이 높죠. 비교적 높은 정도가 아니라 확률이 되게 높은 편이죠. 증권사 공식 확률이 80% 입니다. 자 기본적인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 이러한 것만 명확하게 기준이 되어 있으면요 나머지 것은 일맥상통하니까 없는 겁니다. 나머지 다 일맥상통해요. MACD라든지 스타캐스틱이라든지 일목균형표도 이제 뭐 기간조정 내지는 앞으로 전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초점이 되어 있는 지표들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만 잘 알고 있으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고 잘 해낼 수 있다. 원칙 기본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캔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방송 한번 끊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종목상담 한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후원자 오늘 우리 저스틴 님이 가입했다 하셨는데 땡큐 카페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필살기 책자라든지 유료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하는지 팀 K 수익은 잘나고 있는지 한번 체크 해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닥튀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back to key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I'm back to key I'm back to key I'm back to key